정권 최정기 제자들 정권준 자기야 세연아 네 이 위에 위에는 안으로도 같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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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야 영상 찍어 이거 아 찍고있네? 네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울리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진짜 그래 우리의 면을 찍어서 그리고 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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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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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 루키 더 바스켓 독자 여러분 박신영입니다. 제가 농구 현장을 떠나와서 그리워 하셨겠죠? 그리워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. 그동안에는 외국인 선수 페이스투페이스 인터뷰를 하다가 이번 호에 제가 감사하게도 월간 여신으로 꼽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.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렇게나마 농구팬들 앞에 나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. 가능하면 챔피언 결정전 한 번은 농구장에 가도록 할 테니까요. 또 뵐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 또 라이브